YTN 스타가 선보이는 도심 속의 콘서트, 타워 스테이지의 공개 녹화가 오늘 저녁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 특별 무대에서 열립니다. 특히 오늘은 가요계의 돌풍을 일으켜 신인들이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보는 타워 스테이지 무대를 소개합니다.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콘서트, 타워 스테이지의 공개 녹화가 오늘 저녁 열립니다. 오늘 녹화에서는 잭스키스 핑크를 배출한 DSP 엔터테인먼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WS501이 무대에 오릅니다. 제2의 동방신기로 불리며 데뷔하기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꽃미남 부룹 WS501은 댄스곡 경고와 미디엄 템포곡 에브리스탱을 부를 예정입니다. 또 세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서 준비한 또 다른 실력파 신인 그룹 45RPM과 스토니 스컹크가 오늘 타워 스테이지 부대에서 자신의 음악 실력을 선보입니다. 엉뚱하면서도 재미있는 힙합을 추가하는 힙합그룹 45RPM은 데뷔곡 리기동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룹 스토니 스컹크도 지난 1일 발표한 새 앨범 맥의 머핀을 통해 오리지널에 가까운 맥의 음악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타워 스테이지 무대는 가수들의 신곡 무대도 펼쳐집니다. 별은 나윤건과 함께 부른 암보에 이어 새로운 후속곡 내남자의 여자친구를 부를 예정입니다. 잭스키스 출신의 이재진도 충전에 이어 후속곡 샤랄랄라를 선보입니다. 또 새롭게 2집 앨범을 발표한 더크로스가 신곡 떠나가요 떠나지 마요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YTN 스타 천연주입니다.